미포는 가뿐하죠. 너무 쉬워서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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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렁 700님 구독 3개월 감사합니다. 구독 감사합니다. 구독 3개월 구독 3개월 감사합니다. 구독하면 뭐가 좋아요. 제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거 말고는 없을 거예요. 제가 부자가 됩니다. 여러분들 구독해주시면. 돈 좀 주세요. 저 애기 때 애기 때 진짜 아 이거 보여드려야겠다. 내 애기 때 저 팔이 팔에 햄 돼 있던데. 줘봐봐요. 누구 한 명 죽일 죽인 표정인데 그쵸? 근데 여러분 오늘 용인이랑 방송 봤습니다. 라인별 순위 매기는 거. 바로 1등 한 거 보고. 뿌듯했습니다. 좋아. 대답해 리포터. 어떤 메탈 때 재밌었냐고요. 향로가 그래도 재밌었던 거 같은데. 그냥 룬안만 띄우고. 재밌긴 했었어요. 대회 때문에 재밌다기보다는 플랭이 되게 재밌었어요. 20판 하면 20판이 다 소펫이 향로 가고. 아니 100판 하면 100판다. 그래서 그때가 재밌게 했었어요. 누구보다 빠르게 남도가 한다르게.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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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 공주가 캐리해준데요. 공주가 캐리해줘. 공주가 캐리ете intelligently left me and I don't know if I don't have a lot of math 공주가 bom. 공주가 캐리ASE 공주가 캐리 alternate and requiresğu Right. 공주가 캐리othing 그 오픈이 공주가Yes chang God 때문에 공주가 어휴 워 워 홈톤 인터뷰에서 봤어요 기특하드라 아 시우야 제발 넌 랜게미나 해 와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 저는... 뭐하냐 뭐 우리 이렇게 우기는 아니 안 합니다 안 하거나 지금 같이 위로 타키자 와 아 미안하다 죽일 줄 알았어 상관 보다 딴 다른 곳 세냐잉? 우와 미퍼 뭐 미퍼는 가뿐 하죠 너무 쉬워서 아 불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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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불안해 아유 이거 왜 턱 눌렀다 이거 아 진짜 잘못 눌렀어 아 나 왜 아 나 공 찍다가 아 공 찍다가 씨 공 눌렀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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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안되게 크긴 했어요 아 아 아 아 장난쳤어? 진짜 자야 잘했는데 자야가 좀만 더 잘 컸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 테허가 개못하냐 잉. GG. 자 여기까지 하고 방송하고 가볼게요. 안녕히 좀 오세요.